성종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성종 3년에, 984년에 처음으로 군인의 복생을 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복을 통일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혔을 거예요. 막 이 호족과 저 호족이 이끄는 군대가 한자리에 모이면 서로 옷 입은 게 달라서 금방 구별이 됐을 텐데 이제 성종이 처음으로 군인은 전부 이런 옷을 입어. 이 제복의 위력을 아세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복 입잖아요. 옷이 똑같으면 생각도 똑같이 하게 돼요. 예비군 되면 행동이 똑같아져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모든 군대에게 똑같은 옷을 입혀라. 이게 984년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옷 입을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행동할 자유도 박탈당하는 거죠. 이러면서 서서히 군인이 되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성종이 또 이런 일을 해요. 군적을 다시 정리합니다. 전에 혜종 때 만들어진 그 군적을 딱 갖다 놓고 그 군적에서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전부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혜종 때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을 이 군적에 올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종 때가 되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군인으로 쓸모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버려도 될 만큼 여유가 생긴 거죠. 이렇게 군적을 재정리해서 고려의 중앙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중앙군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2군 6위라고 하는 거죠. 2군 6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2군 6위는 전부 서울에 와 있는 군인들이에요. 지방의 호족이 아무리 자기의 지휘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있는 곳이 다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확실한 국군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에게 이제 국가에서 경제적인 보상, 다시 얘기해서 월급을 주기 시작해요. 이 월급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다달이 현금으로 또는 자동이체 이게 아니고 토지를 주는 겁니다. 군인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줘요. 물론 국가에 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뚝뚝 떼서 이걸 너 가져라 가져라 이게 아니고 그 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일정 부분 아마 10분의 1일 거라고 보는데 이 10분의 1을 국가에 조세로 내잖아요. 이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이걸 수조권이라고 하는데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을 토지를 지급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에서 급료를 받게 되면 이 군인은 호족의 사병이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점점점 호족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국가는 점점 호족의 사병을 국군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호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있었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병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하려고 버텼을 거예요. 힘겨루기가 오랫동안 계속이 됐을 텐데 이 힘겨루기를 단칼에 끊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거란의 고려 침략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해가지고 광군도 만들고 했는데 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방 호족들이 자기 군대를 내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규모로 침략을 해서 전쟁이 커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백명 몇천명의 군대는 사실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모아서 한 번에 지휘를 해야만 대규모 침략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차 침략 때 성종이 전국의 지방제도를 바꾼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전국 12목의 목사를 파견해서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했는데 이 12목을 12군 절도사 체제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공주 절도사, 기문부 이런 사람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12군 절도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제도가 군사제도의 성격을 띄웠다는 걸 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절도사들이 그 지방의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를 전부 뺏어서 지휘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호족들이 여기에 반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거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이럴 경우에 4군데는 못 내놓기 위해서 이러기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힘겨루기가 중앙정부 쪽에 확 유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거란이 2차 침략을 해왔어요. 2차 침략을 해왔을 때 고려는 전국의 가용인원을 총동원해서 거란과 싸울 수밖에 없었죠. 강조에 30만 대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과연 30만이 됐을까 하는 건 의문이 있지만 어쨌거나 총동원 체제에서 호족들의 이 입장이 더 약화됐을 것이다.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1012년에, 전쟁이 1011년에 끝나잖아요. 1012년에 지방제도를 다시 개편을 합니다. 12군 절도사 체제를 75도 안무사 체제로 개편을 해요. 절도사가 군사지휘관의 성격이 있다면 안무사는 그 이름에서 벌써 군사적인 성격이 없어지고 민간의 행정을 처리하는 이런 관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군대를 덧뱉을 필요가 없다.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뜻합니다. 이제 군대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고 지방통치를 굳이 군사제도와 민사행정을 결합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군대는 주현군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행정에서 떼냅니다. 주현군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호족이 이 군대, 지방에서 가지고 있었던 군대에 대한 지휘권이 확 약화가 되죠. 점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호족의 사병에서 국가의 국군으로 성격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직전에 거란과 2차 전쟁을 할 때 재밌는 사료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사료부터 읽어볼게요. 덕종 1년, 1032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과거일을 회상을 하는 기록이에요. 통주에, 통주가 어디냐면 평안북도 선천이고 여기에서 강조가 삼수체 전투에서 거란과 싸워서 진 바로 그곳입니다. 이 통주에서 진위북이라고 하는 무산계를 갖고 있었던 이 진위부위는 고려 무산계 가운데 종 7품 무산계예요. 종 9품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아, 지금 마침 우리 공무원 체계가 9급 공무원부터잖아요. 종 7품이면 7급 공무원, 초보 막 7급 공무원이 되면 이 진위부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호장, 김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호장이 누구냐면 그 지방 향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향리직이 호장이에요. 그러니까 김거라는 사람은 통주의 향리 가운데 가장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10년에 거란이 침략했을 때 성을 굳게 지켰고 또 거란의 대부 마술을 사로잡는 공을 세웠으므로 김거에게 낭장직을 더해준다 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려 20년이 넘어서 이 사람한테 포상을 한 건데 자 이 포상 말고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거란군이 침략해왔을 때 통주의 호장으로 있던 김거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혼자 이 전투에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그때까지 그 지방의 호족으로서 거느리고 있었던 자기 사병을 끌고 참전을 했을 겁니다. 지휘관이잖아요. 자기가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지휘한 그 군대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군인 이 군인을 이끌고 여기 참전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 아직까지도 지방의 호장이 호족의 후신이죠. 이 사람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기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전체적인 지휘체계 속에 안에서 전투를 벌인 거예요. 자기 혼자 각계의 전투를 벌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론적인 지휘체계가 있고 여기에 지방세력이 자기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죠. 2차 전쟁 때 아마 이런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쟁을 끝내고 거란과의 긴장 상태는 계속되기 때문에 호족의 사병은 점점 사병적인 성격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군, 국가의 군대라고 한 것으로 이제 통일이 되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중앙집권화 정책이 꾸준하게 실시되면서 호족들이 자기 사병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그 계기가 된 것은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침략이 고려 안에 있는 모든 군사를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성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이 필요성에 맞추어서 중앙의 국왕이 지방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를 하나로 합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전쟁은 고려 왕실에 특히 현종에게는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 오고 그 막 고생을 하고 했지만 현종이 얻은 것 가운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강조가 죽어서 강조의 그늘에서도 벗어났고 국왕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권도 강화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고려 초기에 여러 왕후를 배출했던 이 세력도 전부 없어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한번 얘기가 됐는데 그것에 더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방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이 이때 없어졌다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 고려의 군사제도가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려의 군사제도에서 가장 핵심이 된 것은 중앙군 또는 서울에 주둔한다고 해서 경군이라고 불리는 2군 6위에요. 제가 이 2군 6위 어렵게 힘써서 정리를 했습니다. 2군 6위 2개의 군과 6개의 위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8개가 되는 거죠. 군 위의 최고 지휘관은 상장군입니다. 한 명씩 있습니다. 상장군은 정산품 무반직이고 무신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관직이에요. 상장군 바로 아래가 정산품 대장군인데 대장군도 군 위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 내 최고 지휘관, 부지휘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군 6위가 있는데 이 2군 6위는 모두 령이라고 하는 단위부대로 구성이 됩니다. 1령이 군사 1,000명이에요. 령이 응양군은 1개의 령, 용호군은 2개의 령, 좌우위는 13개의 령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령이 45개가 있습니다. 1령 1,000명, 총 45령 그러면 2군 6위의 병력은 4만 5천명입니다. 4만 5천명이 서울에 주둔하는 거예요. 아, 2군과 6위의 차이를 또 말씀 안 드렸군요. 2군은 궁궐, 왕실, 더 핵심부대죠. 그리고 6위는 수도. 수도경비사령부가 6위가 되는 거죠. 2군은 친위부대입니다. 해서 개경과 궁궐에 있는 부대가 45령 4만 5천명. 많죠? 생각보다 많죠? 물론 이 군대가 늘 채워져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일단 장부상으로는 이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져다주신 거고요. 여러분께요. 저 눌러와요. 여러분에게 시원하시면 돼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니까 책임이 나오지, 여러분이 저에게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영화배를 주는 거에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계획해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해 주세요.